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평가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6월의 암송구절인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암송하겠습니다. 바라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상과할 말씀은 10편 74편 18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미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르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요.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미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한가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아멘. 로마인들이 베드로 대성당을 자랑하듯이 프랑스인들이 노틀담 대성당을 자랑하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자랑이고 자부심이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이나 노틀담 성당의 역사는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와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성당은 1626년에 완공되었고 노틀담 성당은 1345년에 완공됐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그보다 약 2500년 전인 BC 960년경에 완공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 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던 다비드 왕이 죽기 전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집중적으로 준비했는데 특별히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준비했고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여서 성전을 가득 채웠고 그 영광이 압도된 모든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무소부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 역사,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에미아의 일장에 보면 그 당시 페르시아 궁전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근무하던 느에미아가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매한 자들이 종일 주님을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원통함을 푼다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표현은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맷비둘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애칭입니다. 사나운 들짐승은 포악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맷비둘기 같이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밥으로 주지 말라는 기도입니다. 10편 기자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눈여겨보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눈여겨보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여 설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